저희 맺은 말은 김주대 시인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희 강진구 이사이트도 나오셨죠 그분의 글로 대신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를 향해서 글을 하나 보내오셨는데요 머리로 하는 말은 머리를 올리고 심장으로 하는 말은 심장을 울립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하는 말은 머리 심장을 휘돌아 온몸을 다 울립니다 열린공감TV 모든 기자들이 발로 뛰고 온몸으로 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의 보도는 몸의 문장, 온몸의 말이었습니다 취재 결과를 내놓고 늘 담담했지만 진실을 향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었을까 생각하면 시청자로서 그저 말의 응원이 아니라 온몸의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매일의 사건과 함께 세상은 늘 새로운 시작이듯이 20제 대선을 앞둔 열린공감TV의 오늘 마지막 방송 또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의 협박을 받기도 했지만 안개가 아무리 지쳐도 꽃을 꺾을 수 없고 추위가 아무리 드셔도 봄을 이길 수 없듯이 열린공감TV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만발하기만 합니다 진실은 초대하지 않아도 옵니다 열린공감TV가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봄날의 새순처럼 진흙 속의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린공감TV는 국민에게 신세를 졌지만 국민은 열린공감TV의 신세를 졌습니다 무한한 악과 싸워 이기면 이긴 것이고 저도 이긴 것이라는 신화가 열린공감TV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아팠던 시간이 겨울처럼 지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힘내십시오 열린공감 감사합니다 열린공감 시청하시는 시민들의 투표가 열린공감의 끝과 중단 없는 시작을 결정하기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드리며 응원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 김주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